평창군이 변호사를 통해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평창군은 협약을 맺은 안심신고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부패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반부패청염신고센터에 대신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법률과 내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평창군과 소통해 신원을 노출하지 않습니다. 평창군은 익명 대리 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신고 활성화, 비위 행위 적발과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